세르데이 히어다운 DRX 대 KT 롤스터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탑미드는 난이도가 높다면 강조해주신 마오카이 락칸이 게임을 쉽게 만드는 경향은 있으니까요 바텀과 정글 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순한 프리캠 동선이 아니라 따로따로 먹는 동선이라서 스펀지 입장에서도 여기가 없네? 분명 뭔가 방금 먹은 느낌이 있는데 공선이 어떻게 된 거지? 좀 특이하네? 여러 가지 생각은 들 거예요 일정 거리를 계속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요 체크! 여기서 밝혀지면 리신 입장에서는 들어가죠 레드 쪽으로 서로 정글 여기서 만났고요 스펀지 입장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고 싶은 거죠 마침 잘했을 때 3렙이라고 말하겠는데 물론 이게 싸움 구도는 좀 더 봐야 돼요 거기다 강타는 이겼고 이렇게 걸어주면서 일단 빠져나옵니다 아칼리가 조금 손해는 보는데 그냥 그래도 위쪽을 같이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야라칸도 이쪽도 이제 6렙 이후 되고 애초에도 생존기들이 있고 이러면 거기도 잡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잡기 쉬운 건 마오카이나 그리고 마오카이는 자꾸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성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마오가 앞서가고 있어요 한쪽이 몰아먹게 되면 그게 더 거슬리는 거라서 여러분은 체력을 좀 깎아두고 압박함을 이러면 이게 대자연에만 밖에 내고 가질 수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시간 좀 끌어줄 수 있나요? 아지르가 점검... 미친이! 이건 넘었고요! 소방 가야 돼요. 네. 자, 위쪽에 1대1! 날개 폈고요! 요네가 터프하게 때려대기 시작하며 아츠가 뭔가 저런 식의 소모값이 끊길 수 밖에 없을 건 자체는 그래도 여전히 DRX가 조금씩이라도 가지고는 있는데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그러면 여기서! 반반! 발로 타고! 들어가고! 스킬 연계? 네. 아이앤 찍었는데 한번 피하고요! 어쨌든 요네가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맞췄었어요. 요네가 마운 있어요. 대사 요네 마운! 빨리 끼다! 빨리 끼다! 아 옆으로! 낚인 거예요, 2불! 2불! 1불! 와! 모네! 아니... 아니 모네가 애초에 처음부터 체력관리도 좀 돼 있었고 궁 전멸 2 막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네. 나오겠죠. 막 어떻게 0대2가! 봐볼래? 두번 borip 띄는 Fat 저런 표현들이 이해가 가는겨요! 요네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괴물같은 챔프에요 요네가 잘 풀리면 그리고 마오카이가 2K먹고 아이템이 이상해졌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 갖다 박아야겠다 예 하나하나 쫓아가야죠 뭐 그래도 미들탑인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과에요 한 번 더 깼기 때문에 2차 박치기 막고 나오고 지금 사이드그를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뭐라도 이득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래쪽 탑호체력 별로 안 남았습니다 탑은 정리가 됐고요 요네 궁극기 정도 들고 전면에 당연히 안 돌았을때 아직까지 근데 붙어야죠 네 네 맞어 아 네 오늘 모건이 턴도 많이 벌어주고요 저 2명 3명 끌어들인 겁니다 현재 배치장 보면은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위쪽 가서 탑을 깬다고 해도 이미 오케이브리오는 1 플러스 1 이거든요 마치 미드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 자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돈 차이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용싸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저희가 시야상황이나 이렇게 봐서 마법 드링 플러스1 ays 화내얼 악도, 꿈에도 높 Klein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건 처음 넘었지. 마침 hyatt on? 그래라해, 바로 퇴근했었는데 우리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 꼭 아니더라고요. 말씀 드리려고 했던게 오히려, 스era 잘 따를비ards의 이미지성 pages 참을. 그래서 모건 상대편을 열어보면 거의 3명이 오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마오를 잡음으로 인해서 시야도 좀 뚫고 성과도 나름 내니까요. 빠르게 판단 내려야 돼요. 이게 요네가 밀고 있어서 그러면 우케이브리온도 선택할 수 있죠. 그냥 용 하나 주고 탑을 밀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DRS는 선택의 여주 없이 계속 장 꽂고 있는 거고요. 용 쪽으로. 와 이게 우케이브리온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저는 운영상에서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는 빡빡했으면 부르고 정신없고 이랬을텐데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건 급하게 쌓을 필요 없이 그냥 좀 줘도 그만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쌓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래쪽 타우도 추가적으로 밀고요. DRS 자 또 난 처음에 오오. 네 먼저 치니까 상대가 바텀에 많으니까 그쵸 상대가 여기 많으니까 미시리치는 계속 보이고 있어요. 칼리스 가져 묶어놓으면 예 계속 붙잡는 건데 맞죠? 스펀지가 정글입니다. 예 지금 참아야 될 게 나는 아칼리 이거 터지고 나면 네, 아칼리 죽고 그러면 8업 먹고 카리스는 웃고 있습니다 바로 나간 상태에서 아아! 아제를 일단 전멸이랑 다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3 탭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1 게임 상황이었는데 진짜 동료들이 있었는데 저 16레벨의 요네 지금 못 맞습니다 오 대전의 마술 이렇게 그냥 쓰고요 연애적인 인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미드일처럼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바람 파워프를 이제 2천 대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만들지 못하면 잘가 먹힙니다. 그럼 어디서 이 버프에서 싸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차고! 근데 엔딩! 자야예요 자야. 그래서 페디가! 펌창거리! 한 번 펴고! 네! 와! 싸움을! 누가? 디아렉스! 장대 교환! 디아렉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하자!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자야를 찬다는 거 리스크가 크거든요? 갑자기 오케이브리온도 좀 흔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연이어 포인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6대3까지 벌었고요. 아트를 잡아봐야죠. 칼링은 탑! 그래서 도망! 라스칼! 이따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드도 밀고 이것저것 이득은 봤으니까 라인 걸려서.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지르는 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은 그냥 쿨하게 버리고. 예! 어! 어! 안 되죠! 아! 뚫렸습니다! 아니 이건 오케이브리온이 진짜 스마트한 것 같아요. 원래 디아렉스는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너네 용이지? 다 용 같겠지? 예! 근데 오케이브리온도 이런 상황에서 양턴을 쓴 거예요. 용과 동시에 아래쪽 설계까지. 제 생각에는 조합 난이도로 봤을 때 당연히 오케이브리온이 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 한다고 치면. 저는 디아렉스 조합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차피 한쪽에 성공 시나리오만 실현됩니다. 이런 넓은 데서 싸우니까 레나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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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가 같이 칼리 칼리들 할 수 있나요? 아 이게 칼리가 더 높아나요? 지금 자야가 있어가지고 네! 오케이! 에이스 더스트입니다! 공성이 둘인데 그리고 그레곤이 아직 안나왔어요 신촌아! 나 여기 못 막아! 그러면 아직 안나왔어요 용은 안나왔어요! 아래는 아무도 안맞고요 위 아래가 아닥 뚫린다 위 아래가 그러면 이걸 뭐 위 아래가 아닥 뚫린다 그럼 용은 먹자! 이거 깡통용이세요 빨리 제대로 먼저 먹고 빨리빨리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일단은 짱수기에 집에 집 등켜요 집을 못갑니다 수비가 없어요 수비가 내버린인데 왜 공성이 비어있어요 아이에이 끝나요 넥스가 없어요 넥스 끝에 그런 상황에 복착하고 나니까 좀 어려운 판단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아쉽지만 또 잘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음판 잘 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는 정말 오케이브리온이 모건의 27.3K 딜량도 눈에 띄고 계속해서 첫 매치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 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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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앤만 집 끊어줄 수 있어 집 끊어줄게 아직 다시, 다시. 용수고, 용수고, 용수고. 굳이 아직 잡아야 된다. 노플이야, 노플. 야, 아직 끊어봐, 아직 끊어봐. 아직 끊을 수 있어. 아직 끊었어, 끊었어. 끊어, 끊었어, 끊었어. 어때 보여, 상태. 따라가줘, 따라가줘. 야야, 걸어서 간다 얘들아. 애들, 랜하텐도, 왼쪽으로 가면서 타워쳐봐 얘들아. 왼쪽으로 가면서. 끝날 듯, 이러면. 나이스!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19번째 매치. DRX 대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1세트는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분석 데스크를 진행해 맡은 배혜지고요 꼬꼬님 헬리오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오 오늘 뭐 안경을 끼고 나오셨네요 멋진 걸요 약간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안경 좀 잘 어울린다 얼굴이 너무 좀 쎄 보인대요 쎄어 보여가지고 약간 눌러줬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오늘 또 안경까지 끼신 만큼 제대로 분석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2팀 모두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치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승리하면서 이런 불씬들을 좀 많이 날려버릴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요네 아칼리 이런 챔피언들이 다루기가 어려운 굉장히 상위 클래스를 보여줘야 되는 챔피언들인데 그걸로 결과값을 잘 만들어낸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건 선수가 요네를 처음으로 픽하면서 깜짝 픽을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드 쪽에서 요네 같은 픽과 마요카이를 같이 쓰긴 하지만 아트럭스 상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OK 저축은행 브리온도 이 요네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었냐인 거예요 근데 그걸 플레이석으로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좀 뱀픽의 흐름을 봤을 때는 라인전 주도권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말씀하신 요네로 탑은 확실하게 카운터로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나머지 라인에서도 좀 튼튼하게 튼실하게 버텨줬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경기 결과로 아지르가 11연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팀들이 아지르를 쓰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DRX가 용은 챙겼지만 바로는 또 내주게 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OK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용을 주었었던 타이밍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요네가 보시면 탑을 굉장히 빠르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받아 먹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리스 선수가 바텀을 보면 한 번 갱킹을 받아 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OK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아 이거 빠르게 바로 러쉬를 하면서 우리가 좀 흐름을 가져오자 템포를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네와 자야 아이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론 버스트가 매우 빨랐어요 결국 사이드를 운영할 수 있는 OK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아칼리가 잡히는 모습은 나왔지만 발을 제대로 묶으면서 운영에 정말 날개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크게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연턴을 살짝 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버스트가 되겠어? 생각을 했을 건데 그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됐다라는 거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또 앞서서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주요 궁이 다 빠진 상태여서 DRX가 바론을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타가 벌어지니까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승리를 하면서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대체하는 상황에서 아지르의 힘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툭툭 찔러주면서 저항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주요 궁극기 2개가 빠졌는데 이러면 우리가 아지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바론을 먹는 것도 좋고 싸움도 바라봤던 게 DRX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궁극기 마오카이와 요네의 궁극기는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치면서 그리고 심지어 라칸의 체력도 많이 달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DRX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는 플레이였죠 근데 위로 돌은 카리스의 움직임 때문에 위가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라서 아지르가 위쪽으로 포지션 잡기보다는 이 부시 앞쪽을 잡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반응이 안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 라스칼 선수와 스폰지 선수는 바론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좀 바리게이트 역할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큰 아지르가 한 방에 터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물론 좀 비벼지는 듯한 교정 구도가 나와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모건 선수라던가 엔비 선수의 화력 때문에 쏘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레나타를 믿고서 저런 플레이를 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팀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때문에 이 전멸 자체를 사용하지 못한 건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잘 큰 아지르가 찌르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찌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피오지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피오지는 이건 뭐 그저 모건 아 모네가 받게 됐네요 저희가 옵저빙실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와 이거 다이브를 이렇게까지 잘 받을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이런 장면이 없었으면 반반 가다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지 진짜 모르는 경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라스칼 선수를 잡아내면서 멋진 장면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를 아칼리와 같이 온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결국 드래곤을 먹으면서 운영까지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더블플레이 미드와 탑이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잘 큰 운영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와 투표 결과도요 만장일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아트룩스라든지 아즈레 같은 거 할 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승이 간절한 두 팀일 텐데요 과연 2세트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요 딜러즈님은 오리아나의 아필리오스니까 바드를 바탕으로 해서 한타구 더 설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됐건 하드캐리용인 아필리오스 밀려가 바텀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아래쪽을 최대한 변제를 넣어주면서 바드의 발을 풀어주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영단계를 좀 편하게 넘기는 그런 그림이 필요해 보이네요 준비됐습니다 경기 보시죠 캠프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반반 갈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엠비의 코트 입장에서는 반반 갈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약간 변수를 만들면 좋은데 바드랑 같이 오! 잠박이야! 잠박! 찔러! 찔러! 이 정도만 해도 이제 6렙 파이밍에 훨씬 더 강하게 압박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오리아나의 전멸을 뽑았습니다 진짜 사정적으로 판단을 좀 바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을 먹으려면 동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지 아예? 스포츠가 어디서 가 기를 열었는데? 아들 한가지 앞을 후피도 일단 옆에 있어서 오히려 다드도 부겨네요 프레스 됐고 그러니까 이게 면치가 계속 때리죠? 계속 때리죠?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카스펄블이 시원하게 나왔고요 오케이브룸 입장 최소의 기도는 박prus하게 만들고 이런 것 잡아야 되는데 이미 뭐 이따히 기다렸다는 듯이 다같이 나오고 뭐가 닮아? 반격이 죽지만 않으면 세트 서로 교환 정글 미드 교환 당장 그러면 미드 잡은 쪽이 기분 나쁜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아래쪽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발이 풀린 에포트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니가 놓치고 있어요 저거 먹으면 하려다가 또 그냥 만해요 이걸 안 할 거면 차라리 바텀 가서 시야 잡고 라임 픽시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아닌데 하나 중지하면 아니야만 못해서 그 얘기 많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아니 이미 아니 이거면 근데 바루스도 같이 땡기고 뭐 나름 이놈으로 땡기고 준비도 했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대처도 안 되고요 심지어 큰 문제가요 지금이 그나마 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은 3대3인데 아지르도 오거든요 그럼 아지르 먼저 왔어요 뽀피를 먼저 잡자 뽀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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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게 뽀피는 안 죽는다 그럼 이번엔요 아지르가 순간이동은 있거든요 오리야나랑 같이 합류는 가능한데 여차하면 이건 이번에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둑궁이 제일 많은 거예요 바둑궁이 실쿨인데 이므로 오른데요 아지르가 아지르가 아지르 못앞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한타 그러면 되게 나르간 분도가 아직 걸참이 됐거든요 어 테디 위험해 테디가 테디 위험해 테디가 전선이 밀렸어요 지금 전선이 좀 밀렸거든요 우리를 단단해요 그래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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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아 뭔가 좀 안됐듯 뭐가 뽀일랑 말랑 답답합니다 그게 그나마 운영의 어떤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게 본대쪽이 못 막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르는 우직하게 성장하고 뚫을 생각하고요 왜 중력파도 그냥 딜 교환을 해버립니다 카리스 둘이 두 번째 둘이 시린로 아 아 이쁘게 그나마 그래서 여기다 죽여보 죽여보 이미 떨어존고 연달아 공사가 안 돼 아 Gods 4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양보가 되기 때문에 같이 교환할 땐 과감하게 교환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나를 뒤로 빼고 있고 기도원 쪽을 내리고 메트로! 렛댁! 기도원! 이다 보다 난리야! 아 그런 거! 뒤에 나르가! 아 까먹다 보면 그렇죠. 아 새 거를 어떻게 한 방에 날리겠는데 자 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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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디! 아 너머가! 아 너머가! 메디칼 전이! 일단 터널만 타면 웬만하면 사이죠. 어? 나르가 있어야지? 예! 반격까지 되진 않습니다. 에포트 체류를 또 뽑았고요. 그래서 뭐 바루스가 전멸이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전멸도 아직 들고 있고 어? 나르 안와? 나르 안와? 나르 안와! 나르 와! 그러면 너네 진심이야? 너네 진짜야? 너네 진심이긴 어려워해! 너네 진심이야? 나르 안와! 너네 무치잖아! 너네 끝까지 무치잖아! 아 어머니! 어? 어? 기도원 체력 많이 받았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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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거리 안에 안 들어오고 다행이죠!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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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줘요? 네! 다시 막으려고 할 거고 네! 우리 체력이 좀 많이 없어요! 그쵸? 아 물론 한타임이었는데 메가! 메가 타이밍! 그러면 밀어내면서 뭐 바론 버스! 바로 버스! 네! 바로 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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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원색 존! 네! 그거 믿고 테디든 누구든 막 앞에서 때리는 거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엔진이 엎드로 열다 보면 오히려 사고납니다! 와아아아아아! 네! 이제 한 번 들어갑니다!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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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위협 위협! 뚜벅이들이라서 달라붙진 못하지만 그나마 충격파가 나름 상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방금처럼 예! 그럼 전멸 등등 그렇게 없기랑 아재륙! 네! 네! 터뜨려! 그리고 세주는 날렸는데 그러면 뭔가 막는 것만으로 만족해도 돼요 리셋만 시켜라 리셋만 바텀 웨이브가 다 들어간 데다가 아까 바루스 스펠도 빼놨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DRX도 다시 계속 아직은 집에 갔다가 집에 있거든요 상대 체력관리가 잘 안되니까 예 신발 바꿔갖고 이거 바드의 강점을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공했는데요 그렇죠 와 결국은 밀당 끝에 DRX가 먹습니다 킬 한참 안 나왔는데 결국 먹네요 3명에 그리고 바론까지 DRX야 누가 봐도 편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편한 쪽은 그렇게 진행하고 반대쪽은 과부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판단에 정확하게 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니시가 부족한 거죠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러면 아즈 어 이거 자윤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못 막아요 지금 못 막아요 네 바론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자윤 챙기고 바론 파워 플레이 4천 넘기고 바론 파워 플레이 4천 넘기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지 본 차이 확 났습니다 네 라칼이 사이드를 도는 중에 세첩 선수가 믿음적에서 정말 잘 찔러줘서요 네 엠비 체력을 많이 갉아줬던 게 운영적으로 큰 도움이 됐네요 도와주겠습니다만 이거 디테일 디테일 나르가 사이드인데 바루스 바루스 문의장 바루스 문의장 바루스 문의장 이것저것 다 있어요 벽 너어로 빠지면 니네건 네 벽 너어로 빠지면 니네건 없을건데 우리 하나가 빠져있거든요 그래도 뭐 계속 어떻게 세 명이 네 명을 지금 벽 너머에서 떼니까 벙커에서 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빠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았는데 진짜 뚜벅이에 억지 이니시 같은 걸로 들어간 거라서 그쵸 벽을 딱 넘어가버리니까 맞습니다 아 전멸로 넘어가니까 네 명이 세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 운영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쏴 찔러 쏴 뭐 이것만 하는거에요 계속 네 그러면 시간 잘갑니다 네 아 먼저 가도 물었고요 보완하는 거죠 보완 압박하고 예 스펀지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어? 멈춰! 어? 무력! 불력! 네 이거 아즈리 찌르기 시작했거든요 아즈리 찌륙 기도호테력 근데 뒤에서 모건이 어 근데 들어가서 이제 샘템이 약간 들어가고 잠깐만요 아즈리는 죽고 어? 그러면 모건을 잡아줘야 돼 테디가 뭐고를! 아제르가 없으면 딜이었어요! 테디가 있는데! 엠비를 잡으며! 엠비를 잡았어요! 그리고 카리스가 있긴 한데 카리스 만화가 좀 부족해요 테디는 쿨피! 그러니까 다시 밀어내고 있고 테디가 해줬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나마 수습이 됐고 다시 주도권은 DRX가 잡고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건 맞는데 흔히 날 뻔하긴 했습니다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배분들도요! 자 4형으로 완성시킨 상태에서 지금 발원까지 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됐어요! 밀어낸 거죠! 엠비를 계속 아웃된 상태! 살았으면 더 죽었어요! 지금 장로 싸움이거든요! 라스칼은 미리 밀고 있습니다! 당한 건 그대로 돌려주세요! 우리 백더워 간다! 한 명 더 가는데요! 백더는 Täтив에 따라 공격수는 2 명! 수비수는 없습니다! 수비수로 수비수로 1명 работу 수비수는 없 transc左右 수비수를 1명 그대로 갚아준다 수비가 없어요 곧Al 수가 없어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레드 진영이 강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레드사이드에서 연희은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픽에 맛도 나름으로 살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얘네 용 못 꼽고 있잖아 아즈를 그냥 미드 탈 찍으면 안 돼? 끝날 것 같은데? 해보는 거야 이거 나우 좀 탈 찍어 나우 좀 짓 끊어 나우 짓 끊어 상으로 올릴게 우리 탈 가왔어 아 동주야 앞으로 가줘야 돼 이거 아 짓만 끊어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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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짓만 끊어 짓만 끊어 이거 야 오렌지 끊어야 돼 오렌지 끊어야 돼 오렌지 끊었어 오렌지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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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빨리해 너무 빨리해 너무 빨리해 타워만 쳐 타워만 쳐 타워만 쳐 우리 끊었어 우리 끊었어 우리 끊었어 타워만 쳐 타워만 쳐 타워만 쳐 봐 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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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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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시끄러워 우리 시끄러워 우리 시끄러워 우리 시끄러워 아직도 못 가 아직도 못 가 나이스 반반 잘해보자 아 왜 막았지?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19번째 매치 DRX 대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2세트 DRX가 승리를 하면서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 재밌어지네요 이번 스코어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똑같이 끝나는 게 너무 이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아지르가 그래도 역시나 왜 나오는지 스프링에서 뭔가 갑자기 나왔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듯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가요 스프링 최소 킬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양 팀 선수들이 좀 신중하게 경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뱀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지르가 11연패 중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뜯어낸 건 세탭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지르가 게임 내에서 엄청난 활약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조합의 장점을 잘 살려준 DRX가 좋았던 게 상대방의 아펠밀리오가 아래쪽에 갇혀져 버리면서 한타 자체는 매우 강력하지만 누군가가 메이킹을 해가지고 저 아펠밀리오가 활약하는 모습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야를 뺏겼을 때 DRX에 아지르와 바루스가 같이 포킹을 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DRX는 좀 반대로 이니시에이팅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주도권을 가져오는 픽이었기 때문에 바드를 아무래도 사용을 하면서 그 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게임이 흘러가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좀 백도어를 할 수 있었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DRX는 시야를 천천히 지워내면서 바론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같이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탑솔러가 사이드 운영을 할 때 개인의 이득보다는 팀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이득을 보는지 저 라스칼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 먹은 상황에서 우디르를 만나러 가면 분명히 본인은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저희가 말했듯이 이니시가 없어요 그러면 와드를 지워내는 순간 앞으로 치고 나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시야를 제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깨알같이 정글로 때려주면서 밀어내는 장면들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런 나르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야를 다 먹었잖아요 네 시야를 반대로 다 먹고 상대는 이니시이팅이 불편하다 보니까 없는 챔피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교전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교전 상황이 끝났을 때 움직이기 편한 건 DRX였다는 거예요 결국 바론 쪽으로 회전해버리면서 다시 한번 바론 버스트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한 번의 플레이로 성공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와드가 상대방은 끝까지 없어서 몰래 바론이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차곡차곡 그런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었고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리아나의 충격파를 맞는 위치에서 바루스와 나르는 서로 벌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거리를 두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물기는 했지만 마무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넥서스가 깨지는 순간까지도 양팀이 치열했는데요 마지막에 집에 가야 하는 OK 저축은행 브리온이었지만 바드의 끈질긴 추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드 갈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로 드래곤을 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먹는다고 하더라도 강화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본진이 다 밀릴 수 있거든요 확실히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선수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계속 일단 모습이 나왔어요 나 이거 어떡해 가야 돼? 근데 모건이 일단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자서 못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드가 이때부터 미친듯이 따라가요 막 집요하게 렌즈 켜가지고 위치도 찾기도 하고 여기서도 전멸 쓰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다 보니까 넥서스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PU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PUG는 나르 라스칼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한타에서 궁대박보다는 진짜 집요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상대를 압박해주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용을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오브젝트적인 압박 능력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냥 운영으로써 DRX가 정말 해법을 찾았다는 게 참 대단한 거 같아요 한타에서 꽝 붙었으면 아펠리오스가 지금 당하는 와중에도 화력이 좀 나오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좀 캐치 능력으로 잘 잡아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탑이 8표를 받게 되고요 원대리 3표 정글 1표였습니다 아무래도 탑의 이렇게 거침없는 플레이가 또 인정을 받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양 팀의 첫 승리를 가져갈 팀이 누군지 이제 곧 결정이 됩니다 3세트 DRX 대 OK 저축은행 프리온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참 그리고 잠깐 올라와 있는 나더스도 사이드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모넥톤? 요즘 무디르한테 자리 뺏긴 느낌도 있긴 하지만 간간히 나오긴 하거든요 해외 쪽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아토록스 상대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챔피언은 맞으니까요 1승 신고하는 팀 가내보죠 지금까지 진검다리 역할을 세택과 스폰지가 좀 해줘야 돼요 중반 단계 미드 정글의 힘을 바탕으로 테디가 성장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아 그럼요 그렇군요 이게 드리블도 드리블인데요 그 드리블을 하는 배경 자체가 보건이 라인전을 애초에 잘하고 있었어요 압박을 잘 해놓고 그래서 한번 풀어줄 겸 들렸던 건데 그거를 드리블 하면서도 주도권이 계속 있으니까 또 6렙 되면 레넥톤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이게 많이 큰 거 같은 게 원래 레넥톤이 6렙 강점 예 일단 뛰어보 예 테디 반피 어 싸움 이어져요 서로 만나죠 정글로 되게 테디가 체력을 많이 들긴 했거든요 테디가 턱 지크스가 때리면 이거 락탈 위협하면 락탈 위협해 어 락탈 위협 어 들어갔어요 야 퍼블 같이 퍼블 테디가 먹긴 했지만 그냥 잡은 게 의미가 있는 거 그럼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내려와서 이거 발계를 얻을 겁니다 어 발계도 어 이거 싸움이 나면 싸움이 나면 네 레넥톤 다 왔어요 갑자기 레넥톤이 라스칼은 못 와요 이거 뭐야 갑자기 라스칼이 뭔 일이야 앞에 막으면서 앞에 막으면서 예 그래서 스펀지가 살아라 뜨면 아아아아 스펀지 커트 이러면서 탑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탑소내가 당연히 있긴 있지만 예 퇴소화 시키는 거니까 빨리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먹여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야생의 악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킬도 먹었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 요거 아직 갈등 났다 조각대 동사로 나가면서 아칼리 싸움봐야 돼 싸움 싸움 아칼리가 아칼리가 아지르는요 무조건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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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1킬 오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줬는데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더 해줘야 돼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스펀지랑 다 깨주는데 왼쪽이 여기서 나와 갑자기 야생의 악어가 근데 라스칼도 있거든요 오 깔아주고 찔러서 스펀지 잡고 고걸은 버티고 둘에서 아칼리가 이어지는 싸움 센템이 위할 수 있나요 내내 돈 죽을 거 내 돈 어 어 어 그 계진 둘 부 nuances 나 아 thirty 아 이게 내가 또 알 아 이렇게 탈 어 irm 앞으로 그 그енные 어 아칼리 징크스가 아칼리 징크스가 아칼리가 와요 계속 신난다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신납니다 항상 선타는 오케이브리온이 잘 치는데 뒷심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진상이죠 진상이죠 나이스 그나마 마오카이 라카님 상대편도 잔두가요 그래서 적당히 그나마 다행인게 징크사트 킬 들어갈뻔 1-3의 상태가 위험해서 그래서 레넥톤도 오고 있긴 하고 빨리 빨리 시간에 지연시켜야 되고 어? 바지르까지 와 진짜 절대 못 준다 죽어도 못 준다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위주로 하면서 계속 방어하며 미드 끼고 방어하며 아토스 아토스 찌르면 찌르면 아토스 Juice 잘 짚고 있긴 해요 밀어내면서 역으로 한번 물러보라 위쪽에서 상대편도 오는데요 앞팔리 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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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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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저체로 기인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CC용기 한번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긴 해서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탑은 계속 탑니다 그럼 울자 랍칼인데요 랍칼이어도 그냥 울어 리블이 잘됐어요 아크 몰라 엔피 체력 안좋아요 그래서 이거 양념이 되어있고 신난다 터지면 난리 날 수 있어요 테디 달려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기가 막히게 도망가네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또 오케이브리온에 섞었어요 그러면 미드 미드 공략 오케 오케이브리온 잘 산건 맞거든요 근데 손해가 무지막지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아 거기에 오케이브리온도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 들거 같아서 핵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랫도 세주 억지로 억지로 잡아 기도원이 다 맞아야 기도원이 다 맞아야 스마셀커버 동갑차가 테디딜이 말이 안되네 아 너무 단단한데요 아니 너무 단단해서 네 이제 세테봅니다 네 어 결국에는 아 그냥 막 네 왔다갔다 그 사람 사이자 네 몇 명이냐 세 명인데 현재까지는 막고 있습니다 아 이게 3대포 3대포 3대포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마흔궁도 없다 네 다 뚫려요 근데 상대는 3대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드쪽 이 소망이 이제는 마흔궁도 마오카이 아파요. 램프도 아프고요. 떼주가 국에 내밀면 그냥 때리기도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렸다가 결국 그게 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떼주예요. 입이 핑이 찍히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승부입니다. 마지막 승부죠. 마지막 승부. 일단 아트쪽을 한번 쫓아내게. 락칼 때력을 좀 많이 갉았어요. 대신. 자, 데제르마 상상. 그리고. 세주도 좀 갉아볼게요. 네. 도망만. 일단 도망만. 도망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아 진짜 안돼. 그래도. 아트쪽에서. 락칼을. 락칼을. 일단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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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 잠깐 뛰어라. 성으로 가라. 성으로. 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내게 성벽이 없는데요. 쌍둥이. 내 성에서 막아야 돼요. 내 성에서. 근데. 장둥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아아. 이드원이 죽었습니다. 빨리 빨리. 그렇죠. 빨리 나와서 막아야되는데. 되게 신난다 터지고. 그렇습니다. 부터 깨지는 것도 계속 신나거든요. 먹어졌어요. 되게 반응했어요. 벤터. 벤터. 결국에 계속해서 또 신난다. 그렇습니다. 엔피도 못 버티겠죠. 엔피. 더 강력 더 토하고 깨드 엑서스 깨면서. 맞습니다. 1, 2, 3, 4, 3, 2, 3, 3, 4. 가자 가자. 그냥 가서. 그냥 플 박아. 열어줘. 열어줘 이렇게 하면. 양 플 박아도 돼요 이거. 1, 3, 4, 3, 4, 3, 4. 그럼 회사 마케볼래 이거. 못 빠짐. 궁. 아카칠플. 아지르 궁. 아지르 궁 있어. 야 거실게. 진짜 먹을게. 야 타워 쳐 abi. 일단 나 타워 하나 깨봐. 자야 아지르 궁있다. 나 아지르 막할게. 약 쳐봐. 이래요 이래요 일단 타워 하나 깨봐 자야 아즈르 궁있다 나 아즈르 마크할게 아즈르 마크할게 한 번 쳐봐 오케이 아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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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앞으로 들어 자 뛰었다 뛰었다 자자자자자 죽여 죽여 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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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겼네 그래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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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고참들이 별 얘기 하지 않겠네 나름 이탈을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사일 많이 쏘긴 했네요 라인 주도권도 그렇고 한타 때도 질량 꾸준히 넣어줬네요 34분인데 39K가 나왔습니다 테디 참 그래서 고르게 제 역할을 잘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DRX 그리고 OK 브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24 스프링 스플릿 19번째 매치 DRX 대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DRX가 2대 1로 드디어 이번 시즌 첫 승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보이스를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승리가 간절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경험 많은 베테랑들도요 이 승리 앞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저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선수 했을 때가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이 좀 촉촉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우수에 차게 만들 정도의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감성적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트 뱀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때 징크스 탐켄치 대 자야 라칸으로 구성된 바텀 구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야 라칸이 나왔을 때 상대하는 팀들로 하여금 징크스 탐켄치가 한 번씩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라칸이 들어왔을 때 확정적으로 살려줄 수 있고 후반이 되면 자야보다 사거리가 훨씬 큰 장점을 DRX는 많이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아칼리의 등장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기서 아칼리가 나오게 되면 한타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게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세트 선수가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교전은 교전대로 강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챔피언이 나왔고 실제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뱀픽이 좀 효과를 본 것 같은 게요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탐켄치의 화력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좀 큰 변수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시도들을 OK 조충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다감하게 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탐켄치가 있으면 항상 어그로 핑퐁하는 측면에서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는 바위계를 먹기 전에 레넥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팀적으로 DRX 팀도 움직임을 해주고 있었고요 물론 스펀지 선수가 먼저 잡히기는 하지만 스킬을 굉장히 많이 받아 냈고 그 이후에 아트록스가 물리는 과정 속에서도 아칼리와 함께 딜을 꾸준히 넣어줬죠 맞습니다 징크스 궁극기의 변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마무리 돼야 되는 챔피언들이 나와가지고 실드를 받으면서 딜을 하니까 결국 불리했었던 그런 교전 상황들도 앞서나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좀 플래타 선수의 그런 탐켄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계속 포지션링도 좋았었고 여기서도 라스칼 선수가 이런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팀원들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또 탐켄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이걸 먹어줬어요 먹방쇼 그래서 나왔을 때 아트로스를 잡아내는 모습은 있지만 다시 한번 포지셔닝이 앞쪽으로 많이 빨려들어가버리면서 상대방의 질각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환사 줌은 다 빠졌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징크스 덫 때문에 거리 조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결국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성장을 해야 되는 테디 선수에게까지 키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화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DRX의 저력이 이후에도 무서웠는데요 부시 쪽에서 또 거침없는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바론까지 챙기면서 체급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이때 보시면 탑과 바텀 쪽에서 이제 아칼리와 아트록스가 라인을 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 민원이 한 명이 많다 과감하게 부시에 들어가주면서 바론 쪽에 시야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주안이를 앞에 세우면서 탐켄치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만큼 삐져나왔으면 오키저축은행 부리운 입장에서는 응징을 하려고 하는 게 맞기는 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 세주안이가 정말 너무 단단해서 딜을 모두 버텨줬었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플레타의 먹방쇼 이어지고 네 결국에 여기서 또 깊게 들어간 거죠 잡기 위해서 그렇죠 뒤가 잡혀버리면서 전투를 패배했는데 문제는 화력이 나온 시점에서 바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급 싸움에서도 밀리게 되고 결국에 바론까지 주다 보니까 포탑을 끼고 싸우는 교전이나 그런 각도도 아예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브리운의 공격력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조합적으로 잘 카운터 친 DRX의 멋있는 플레이가 있었고요 이번 연기의 POG는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와 오늘 진짜 플레타 먹방쇼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플레타 선수의 탄켄치가 사실 라인전에서부터 이미 사고를 쳤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렇게 바텀 라인전 주도권 꽉 붙잡고 팀원들 위기 탈출 넘버원 바로 살려주고 이번엔 라칸 너야 이번엔 아트록스 살려주면서 계속해서 정말 좋은 합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너무 많이 꼬였던 게 사실 아찌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으면서 싸우는 전투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모든 장면들은 OK 저축인의 그리운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탱커들이 탱을 다 해준 상황이었잖아요 브루저라던가 그런 상황들이 된 이후에 풍급기로 살리다 보면 당연히 또 어그로핑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좋은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한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한 화력을 뽐내 테디 선수는 5표를 받았고요 6표를 받으면서 플레타 선수가 또 수은 선수로 선정이 되었네요 이게 DRX의 첫 승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도 괜찮아서 DRX 부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고요 테디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좋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타 선수가 롤프에 있어서 와 1057일 만에 매치 승리를 와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라스칼도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고 테디도 부활하고 DRX가 전반적으로 계속 잘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이러한 행보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51